자, 하나, 둘, 셋 하면 까꿔요! 자,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 까꿔! 다시, 다시 한 번 더 아이고, 너무 쑥스러운 것 같다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! 하나, 둘, 셋 까꿔! 언제분들이 마음에 드시나요? 아니, 아니, 저거 비누워야 되는데 이쪽 팀은요 원래는 금술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하고 나면 더 좋아지실까봐 걱정이네요 자, 이번 영상은 계속 보시고요 검지손가락 요렇게 하시고요 나 예쁘지! 친구한테 확인시켜주세요 시작! 나 예쁘지! 시작! 아이고,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오, 예뻐요!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쁘다! 여러분은 예뻐가 아니에요 코에 바람을 조금 넣으시고 예쁘! 시작! 예쁘! 나 사랑스럽지! 나 사랑스럽지! 지금 지지지지지 아까 복받아야지 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, 고거 생각하시면 나 사랑스럽지! 나 사랑스럽지! 진짜 대답을 세웠어요 limited 네답을 해주셔야 돼요 오오오오오 자, 우리 대답은 나 정상적으로 알고 계심 nerd 재미가 없어요 그죠? 오오오오오 single oh, uh, uh, uh exactly 오바를 계속 해주요 상대방을 웃게 해 주시잖아요 그죠? 상대방을 웃게 해 주는데 결국 못 받는 일입니다 나 예쁘지? 사랑스러움 쯤까지 갔어요 이번에는 손 앞뒤로 하시고요 나한테 말했지 시작 나한테 말했지 생각에는 날개를 뺄 수 없잖아요 그쵸? 시작 미니한테 부터 갈게요 사랑해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